제3장 행정행위입니다. 자 논리맥락 다시 한번 잡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론 배우고 있어요. 강론이 아니죠. 총론 중에서 서론이 끝나고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웁니다.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수범적 교율 대상이 일반적 추상적인 행정입법을 배웠고 그리고 행정행위와의 중간 영역에 있는 행정계획을 배웠습니다. 행정계획은 행정입법의 성질을 가질 때도 있고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우리는 행정행위를 배웁니다. 행정행위는 수번자가 특정되어 있어요. 이걸 개별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규율 대상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요. 개별적, 구체적, 법적 규율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서 논의의 시력이 있느냐. 얘는 소송, 요건 중 대상적격의 처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거의 처분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점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음.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가 나오네요.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는 이건 단문용입니다. 사례는 거의 안 나와요. 변이시나 행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입시나 이런 데서는 단문이 있죠. 그리고 대학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는 단문이 나오는데 항상 쓰는 건 아닙니다. 행정행위 개념, 처분 개념. 처분 개념은 항상 쓰죠. 넘어가서. 이런 처분 개념과 행정행위가 관계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동일하다. 그러면 1원설. 이게 실제 퍼센트 개념설입니다. 다르다. 2원설. 지금은 논리맥락을 찾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적어봅니다. 그런데 이걸요. 대상적격에서 항상 쓰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어떤 쟁점이 나오냐면요. 나중에 뒤에서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줄여서 권사라고 쓸게요.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이라는 쟁점이 뒤에 나옵니다. 사실행위 파트에서 나와요. 사실행위 파트. 거기서 나오면 권력적 사실행위가 시험에 나왔을 때만 쓰는 개념입니다. 지금은 단문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은 꼼꼼히 보시고 단문대비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개념만 익히시면 됩니다.